아, 아 위를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히나? 못 잡는 거 아니야? 아 나 데미지 1 다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? 하하 아니 위를 잡아야 절개로만 잡아야 되겠는데? 1밖에 안 난다 데미지가 이거 어떡하냐? 방무 아 쟤 방무 안 찍었거든요 방무 48%라서 데미지가 1밖에 안 나네? 아 이 데미지를 최대한 올려서 절개를 써야 되겠는데? 절개로만 잡아야 되겠네? 아 방무가 없어가지고 방무를 하나도 안 찍었어요 예쁘죠? 방무 0이 아 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개반전이 절개로만 잡아야겠다 아 씨 다섯 박스 때려서 잡아야겠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네 일이 일어났네 한 번 더 때려야되네 흠흠 아 오케이 그디어 1페이지 깼군 절개로만 잡아야 되네 와 개박사 어때요? 이거는 1,2,3,4,5 다섯 박은 때려야겠는데? 이거 맞으면 죽나요? 윌할 때 아 흠 흠 야 그래도 잡는 스킬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와 다른 캐릭터였으면 아예 못 잡았을 거 아니야? 흐흫흫흫흫흫 박무가 낮아가지고 아아 그렇군요 데미지 하나 추가됐군요 아아 절개 실수했군요 죽으면 어떡하냐 죽겠는데? 죽을 것 같다 느낌이 코스트 안맞는데? 아 절개터 실수했다 아 맞네? 와씨 뭐야 소리 벗어 아 잡았다 와아 빡산네 겨우 잡았다 오상 나왔군요 오우 오우